이 축구공의 권장 공기업은 12.79에서 15.64 PSI입니다. 먼저 물렁빵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9 PSI 너무 쉽게 막는 거 아니야? 혼돌혼돌 혼돌혼돌? 혼돌혼돈 혼돈축? 깜짝깜짝 혼돈축 골 넣어야 하는 거였어? 아니 그냥 무해진 테스트였지 골! 골 넣지 넣을라메 골! 골 넣지 넣을라메 골 넣지 넣을라메 매운맛이네 이거 맵네 이거 한 마리 방건조 오징어마냥 덜렁덜렁 오는 것 같은데요 이해됐어? 무슨 말이지? 자 11psi 입니다 바로 소쿠트로 이런거? 오! 발밑이 좋네 목성 갈거니깨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좌로 꼬채같은거 없나? 아 배아파 아 아 아 저기 오! 야! 야! 영적이 수정받으니까 잘되네 와 역시 명사수 아 자 이제 빵빵으로 무슨 빵이에요? 완전히 너를 농화시켜줄께 이번에 브이오가 싫어하는 제이케 껑으로 가겠습니다 야이씨 야이씨 아니 방금은 완전히 공이 휘었는데 그냥 무해전이 아니야 이번에 공이 절로 가는 줄 알고 난 무서워 휙 제발 자지마 나 좀 내버려 둬요 생각중하게 야 똑같다 야? 아니 이정재 맞나? 뭐야 왜 들어가 자 브이오 기름손 만들어보겠습니다 기름손? 고무손 야 무해적간다 무인장 간다 돌멩이를 찾으면 어떡해요 아직 돌 아니야 자 이제 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저 맞고 죽으라고요 너무 무서워 헤딩 안아픈? 안아픈? 안아픈데요? 해봐 돌 돌 뭐냐? 어? 느꼈어? 야 손을 안 먹어 발로 막냐 야 근데 확실히 돌공이 무릎에는 무리가 좀 가 그래도 농구공차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디 쪽으로 옮겨드릴까요? 쓰리샷 안골로 딱 봐 오케이 자 돌공으로 쓰리샷 골든볼 끝 끝 네? 끝? 뭐라고요? 약간 순한 맛으로 갈게 두샷 더 골 rou화 하하 하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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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의 하하하하 스티샷 더 골 이리와! 저 놈 사와라! 빨리 빨리 빨리! 자 눈썹 밑으로 가면 안되요 눈썹 위로 가야됩니다 공기압이 차면 찰수록 이제 돌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볼이 볼 줄기가 묵직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공기압이 차면 찰수록 저 너무 아팠어요 자 미드필더 가자 저거 선생님 돌로 앞까지 마무리한다는 규칙이 있는게 아니냐 사격! 해 놓으면 슛 모션해 여기 있어! 어! 하마차기도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바로 뚫어버린다 진짜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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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